안 돼 오늘은 절대 안 돼 글쎄 오늘 밤은 절대 안 돼 왜냐면 오늘 밤은 아주 중요하신 손님이 나는 손님이 아니야? 좋아하지 않잖아 뭐라도 웃기네 저번에 차는 맞췄어 돈 안 냈잖아 맞아 견적이 뽑힌 성생교수 원과 백주 우리의 척 우리 절대 못 가 오 마이구 이런 거불께서 이런 곳까지 행차를 하시라니 그냥 위로를 좀 해주려고 어린애도 아주 좋아 편은 많이 팔았냐 졌으나 그 그지들 말고 몇 명이나 왔다가 니 와이프 맹꽁이 안 보이는데 가족 중에 누가 문명을 하시네 어머 누군데? 우리게 아키타 에비타 미미 놀랬다 매력이 또 현명합니다 이런 애들과 놀다니 모두 날 욕하겠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도와주려는 사람 아니면 매일 밤 형관 앞에 오줌 싸는 인들과 살던 집이 자유로운 보헤미안 웃기는 얘기야 요즘 세상에 보헤미안이 죽었다 친구들 모두 마지막 인사를 다루세요 디에스일레 디에스일라 여기 열어주지 않는 여기 열어주지 않는 한 가난한 예술 물쟁이가 당신의 품속으로 갑니다 아기 예수 나신 이 밤에 장례 지내요 엉덩이일까요 나를 참 좋아한다는 건 대단한 이 노래 대화를 위해서 답답한 틀을 깨고 자유롭고 미친 지인들을 위해 사랑의 노력, 집중력, 또 추진력과 정력, 또 배고픔을 이기려는 눈물 나는 노래 배고픔 모르는 배부른 투자 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빵울 강화가 아닌 선택을 위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준 그날을 위해 라비보헴 라비보헴 쓰던 기계 챙겼어 케이스가 하나 없던데 인상 쓰지만 너 참 진짜 저 선생님? 우리한테요 그러니깐 두부 넣어내 스파게티 두부 먹어 두부 소세지 두부 탕에 다 섞으면 먹을만해 두부 빼고 먹으면 그리고 두부 튀기 열 끈에도 환가 맥주 두부 한 번 일어났던 맥주를 위해 더 요가와 요구르트 살몰을 위해 섹시퍼 채식 인도 카레를 위해 인스컨트 없는 식탁을 위해 오늘 화강성 작성을 위해서 노래하자 전주민 자위는 어떠래 진신부단의 깔고 인생사를 금지된 모든 것 위해 노래를 해요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진적이고 진실한 것 무대에 위해 가르침 깨우침 이런 말 위해서 이런 말 위해서 왜 도시와 조선 오직 일도 없나 자유를 위해 라비를 고해 집사기 전에 스피컬 작가죠 네 많이 어디 갔어요? 자세라뇨 진해요 총재 동성연애 양성연애 이성연애 이성완세 상관감대 여장완자 남장여자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번지타인 아이시타인 그런 것들 위해 모두 다 노래해 공부하시려 무당당진 철저한 순간들 볼을 가중 겹쳐진 성감대들 기회주의 다들 양심을 위해 나의 화나를 위해 모든 것은 신간하게 묻되 할렐루야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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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밤 식사 후에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정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비빔 마켓 그녀가 그 유명한 스포츠 축쇼를 아이 씬지 전내 소리에 맞춰서 보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코엔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그는 왜 선수로 나름만 발기불룩이 되는가에 대한 시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서왕의 공연을 맞추는 사람 우리 인철 씨 우리의 위대한 뇨배우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정답 채널을 연주하며 이 기업인들을 거꾸로 부르겠습니다 여기 어디 어디 갔지? 로저는 쓸쓸한 음악을 연주하겠답니다 야야야 그 정도로 뮤첸타의 왈티를 연상시킬 수 없어 그리고 엔셀 드머 주신 아들은 피클 양뿐을 들고 올가을 파리 패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는 무전무 방랑주의자로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겁니다 암호는 자동으로 폭발하는 MIT의 가상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그 암호는 칭찬현실! 에잇! 마이! 폴리! 점라가 좋아! 뇨! 혁! 퍽퍽퍽 털리비스қ 다리 짚고 머릿 벙벗뚝 쏠다가 밸래 뇨고 삶에다가 쓰러지고 영화! 전시나리오 사련됨지 심해자가 지랄 차량 완벽한 허위간 사업주의 혼리로! 음악 대의를 위해선 내의 비엉도 담임 너를 위해 너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병들의 사람들을 위해 좌절하지 않게 도와줘 행복한 삶을 위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 전쟁의 전쟁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창조 랍이 모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 랍이 모해